뭐하는거 아니야? 뭘 같이 보여줘? 영재 씨 큰데? 환경하십니까? 다 안들어온다 뭐하는 소리인데? 아 이거 거기가 이렇게 있어야 돼 아 이거 뭐 고소해 오케이 아 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영재 씨 너무 났어요? 너무 귀엽다 근데 석이 형 없는데? 근데 여기서 더 석할 수 있나 더 들어올지 아 가 가 마카형 마카형 꼭 인사 4명이서 끌고 다행히 내 맘을 불러 일단 한 번만 걸어봐봐 뱀 완전 멋있다 나 스케줄 갔다왔어요 아 무슨 스케줄 말하면 안되지 이거 뭐야? 마크 될텐데 아 네명까지 가능하다던데 자 저희가 지금 자 여러분 인사 인사입니다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수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